엄태웅, 엄지홍 부녀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합니다.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 관계자는 엄태웅, 엄지홍 부녀가 하차가 확정됐다며 마지막 촬영이 남은 상태로 11월 중 마지막 방송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엄태웅의 소속사 측 역시 그동안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. 한편 엄태웅, 엄지홍 부녀는 지난 1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합류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